김성환의 행간 시섭협론가 김성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행간에서는 그 사이에 정말 웃뜬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명량 얘기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흥행몰이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개봉 12일 만에 관객 1,200만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매일 100만씩 관객을 동원한 건데요. 대단해요.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도 명량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왜 갑자기 영화 마니아가 됐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정치인의 영화사랑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말 영화 명량 보는데 여야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것만큼은. 네, 맞습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인까지 모두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권의 명량 보기 열풍에 불을 댕긴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닷새 전이었었죠. 지난 6일 여의도의 한 극장을 방문해서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신에게 지금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자주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마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사흘 뒤에 새누리당 2인재 최고위원이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거는 박 대통령이 갔던 그 극장 그 비슷한 자리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따라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명량을 굉장히 많은 극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필 그 극장의 비슷한 자리니까 거의 같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 너무 정치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해석하게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에 질세라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모레 영화를 볼 예정이긴 한데요.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모임을 바로 영화 감상하면서. 김무성 대표도 혹시 그 극장? 그 극장인지 아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세정치 민주화는 또 마찬가지인데 당내에서는 우리도 좀 영화를 보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종의 단체 관람 같은 걸 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의총장에서 이순신 장군의 심정을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거 얘기했죠? 이순신 장군의 심정처럼 그 위기 상황처럼 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뒤에는 무민무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무민무당. 그런데 이게 이순신 장군의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이걸 패러디 차용한 겁니다. 그리고 전병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명량 관람 후기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랄까요?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앞다퉈서 명량을 보려는 걸까? 물론 흥행 천만 돌파했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흥행 천만 돌파한 영화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흥행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보러 가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여유 있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정치인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자체가 그 행위가 일종의 정치적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두 가지 이유를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배우겠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12척의 배로 330척의 외선을 격파한 것처럼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겠다. 구하는 리더십을 어떻게 한번 배워보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 이게 아주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 그게 속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순신이 되겠다. 내가 이순신이 되겠다. 혹은 내가 이순신이다. 네. 맞아요. 우리 정치인들 선거 출마할 때 세종대왕상 김구 선생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종대왕하고 나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투사시켜서 투용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의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 명량을 보러 가는 것도 나라는 사람과 이순신 장군을 뭔가 이미지를 오버랩시키는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효과를 노려서 정치인들이 영화 보러 가는 이런 행위 전례가 많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데 정치인들이 영화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영화를 보는 세 가지 특징 패턴이 있습니다. 세 가지나 됩니까? 네.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유난히 좋아한다. 예를 들면? 지금 바로 명량이 그렇죠. 그리고 광해에 왕이 된 남자가 됐죠. 그것도 그때 맞아요. 그리고 영화는 아니지만 TV 드라마 정도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었어요.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어떤 사람인가. 그 리더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에 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할 때 영화 링컨을 감명 깊게 봤다. 이래서 또 영웅과 링컨의 이미지와 자신의 이미지를 겹치게 하는. 그러네요. 이제 이런 효과를 노리기도 했었죠. 두 번째 패턴은 뭔가요? 보고 싶은 영화만 골라본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여야 정치권이 보는 영화가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예를 들어보면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본 영화는 남영동 1985였거든요. 남영동 1985라면 그. 고 김근태 상인공원. 1대기를 그린. 네. 맞아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어떤 영화 봤는지 아세요? 뭐 봤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돈 크라이 마마를 봤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남긴 거죠? 그때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성범죄자를 상해까지 처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연평해전이나 연평해전을 다룬 NLL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보기도 했었고 또 북한 인권 문제 고발했던 신이 보낸 사람. 이걸 또 보기도 했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영화가 담은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이런 패턴. 세 번째는 뭐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제 명량 예를 들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측면. 내가 리더십을 국란 극복하겠다 이런 거고 야당 인사들은 대통령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이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재밌네요. 명량 천만 돌파 행간 읽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